안녕하세요 고려대 학우 여러분들 감수입니다. 이번에 정기 고연전이 열린다고 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연세대와 대결에서 꼭 승리하시고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승리를 거두셔서 고연전을 아주 승리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우리 고려대 학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항상 좋은데 다 취직하시고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드시고 항상 하시는 데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필승 정승합승 고려대 화이팅!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해주신 KUBS 항상 화이팅 하시고 고려대 학우 무조건 이길 겁니다. 화이팅! 재즈!